이번 시간에는 사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관리 시간은 여러분 컴퓨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진이 한두 장 있는 게 아니라 수천 장, 수만 장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분들의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을 관리하려고 할 때 보통 윈도우 탐색기를 이용해서 일단은 사진을 관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윈도우 탐색기는 파일과 폴더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사진도 결국에는 파일이고 폴더를 이용해서 분류를 하면 윈도우 탐색기를 이용해서 사진을 분류할 수도 있겠죠. 관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사진이 많아지면 이 프로그램만으로 하기에는 좀 버거워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 말고 이런 역할을 하는 즉 사진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을 못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피카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우리 효도코딩 홈페이지에서 사진관리 수업에 보면 피카사 다운로드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요.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웹페이지가 열리고요. 그 중에서 피카사 다운로드라고 적혀있는 링크 버튼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실행 또는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기서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다운로드가 끝나면 여기서 다시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설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프로그램이 컴퓨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기서 예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피카사 3 설치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물론 여기 있는 숫자는 다른 숫자가 될 수도 있죠. 여기 동의함을 누르시면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 물어보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곳에다가 설치 그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압축이 해제되면서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빠른 실행에 바로가기 추가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 구글에 검색했는데 설정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값으로 설정하시고 마침을 누르시면 되는데 마침을 누를게요. 자 그리고 잘 설치가 됐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요. 이 프로그램에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다 안 보이게 하고요. 바탕화면으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피카사 3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확인이 되면 설치가 성공적으로 끝난 거죠.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죠. 피카사 아이콘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요. 왼쪽 버튼을 더블클릭하면 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자 처음 실행됐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피카사라고 적혀있고요. 그 밑에는 피카사에서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검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이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내 문서, 내 그림, 바탕화면에만 검색. 두 번째는 내 컴퓨터 전체에서 사진을 검색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피카사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탐색기와는 다른 방법으로 사진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피카사는 이 컴퓨터 안에 어디 어디에 사진이 있는지를 검색해야 됩니다. 그 위치를 얘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피카사에서 관리하고 피카사를 통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파일들이 사진들이 만약에 이 사진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밑에 있는 이 사진이라고 하는 이 항목 있잖아요. 이 항목 안에다가 저장해 놓으셨다면 내 문서, 내 그림, 바탕화면에만 검색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선택지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진들이 컴퓨터 여기저기에 막 흩어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컴퓨터 로컬디스크 C드라이브 안에 어딘가에도 파일이 있고 또 여러 개의 드라이브들 저장장치들 안에 사진들이 막 저장돼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내 컴퓨터 전체에서 사진검색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컴퓨터 전체에 있는 사진을 대상으로 해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내 문서, 내 그림에서 바탕화면에만 검색이라고 하는 이걸 체크하고요. 계속을 누를게요. 자, 누르면 자, 뒤에 보시면 그 사진을 지금 검색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벌써 검색이 다 끝났는데 자, 우선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죠. 자, 사진 뷰어 구성이라고 하는 게 또 나타나요. 요거는 뭐냐면 피카사를 설치하게 되면 이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열람하는 이 별도의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효도 코딩 수업 중에 자, 컴퓨터 수업 중에 사진 보기라고 하는 수업이 있어요. 이 사진 보기 수업을 보시면 이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 안에서 사진을 보고 싶을 때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그림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요. 왼쪽 버튼을 두 번 더블 클릭하면 자, 이렇게 생긴 사진 뷰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타나죠. 이 프로그램이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기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피카사를 설치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설치가 됩니다. 지금 피카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사진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또 하나는 사진을 보는 프로그램 그래서 사진을 보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쓰고 싶으면 쓰시고 쓰기 싫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다음 파일의 형식을 기본 뷰어로 피카사 사진 뷰어로 사용이라고 하는 걸 체크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종료 버튼을 누르면 자, 이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는데 그 파일들이 이런 형식의 파일들 이런 이미지 파일들인 경우에는 이 피카사 뷰어라고 하는 피카사에서 사진을 볼 때 사용하는 피카사가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진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종료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사진을 더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랑은 다른 느낌의 화면이 뜨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카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제공하고 있는 사진 뷰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진이 별로 없어서 동물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더블 클릭하면 자, 사진이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다음 사진을 누르면 다음 사진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조그만 이 조그만 사진들을 클릭하면 그 사진으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대1이라고 한 걸 클릭하면 자, 화면이 원본 사이즈로 나오고요. 다시 클릭하면 이제 화면 한눈에 이 사진을 다 볼 수 있는 크기로 이 사진이 바뀌는 거죠. 그 외에 뭐 회전이나 이런 기능들은 제가 이미 여러 번 다른 프로그램 그 사진 뷰어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드린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X표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 프로그램이 중지가 되죠. 아니면 ESC키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피카사로 들어가보죠. 자, 피카사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왼쪽은 이 총의 경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폴더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고요. 자, 오른쪽은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자, 윈도우 탐색기 같은 경우는 폴더별로 사진을 분류해요. 그래서 각각의 폴더를 클릭한 다음에 그 폴더에 들어가 있는 그 폴더에 소속되어 있는 파일들 즉 사진들을 볼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피카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한 화면 안에서 다 보여줍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이 화면은 여기 보시면 옆에 폴더에 아이콘이 있고 옆에 자연이라고 적혀있죠. 이거는 여러분 컴퓨터 상에서 윈도우 탐색기를 보면 자, 여기 내 사진 중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사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월식이 나타납니다. 월식은 뭐냐면 여러분 윈도우 탐색기에서 월식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진들이 이것들이죠. 그래서 이 사진이 피카사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즉, 폴더별로 그 폴더별로 구분되어 있는 파일을 마치 하나의 폴더 안에 있는 것처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것이 피카사의 아주 중요한 장점입니다. 예,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폴더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 컴퓨터 안에 있는 사진들을 담고 있는 폴더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이 각각의 폴더를 클릭하면 그 폴더에 해당되는 사진으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죠. 윈도우 탐색기에서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이 화면에 이 각각의 항목들을 선택하면 그 항목에 해당하는 폴더가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피카사에서는 이 폴더라고 하는 항목에 저장을 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폴더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그 폴더에 해당되는 사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점은 이 각각의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마치 한 폴더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통합해서 보여준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